정신을 바짝 챙겨갖고 살아도 못산대 시상에 내 정신을 으따가 삐어오고 댕기길래 그시 아 하루에 고작해 막걸리 손을 좀 팔아야 이게 펼치라는 시상에 아 막걸리를 가두다가 그시 부뚜막이 올라오고 며칠을 지나버렸더니 그냥 막걸리가 쑥쓰고 가꼬라 아이고 참말로 있잖었고 아 내가 이것을 먹자니 내 배탈이 날 것 같고 아 그러다 보면 암을 주자니 그것은 참말로 양심이 안될 것 같고 아 그렇다니 버리자니 본전 생각이 나서 차가 버릴 수도 없고 이 노릇을 어찌 쓰면 좋겠어 참말로 참말로 큰일이 나으로써 내가 어찌하실까 아니 뭔 정수가 없을까 뭔 정수도 못듣어? 응? 라면머리 라면머리 뭔 정수도 없어? 아이고 참말로 옳카니 아이고 내 정신좀 봐 아이고 내가 어찌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이런데 써먹어야지 우리 동네 고마시냐 저 동네에 팔이 하나 있어 비실비실 상시로 그냥 바람뿌면 쓰러지세라 그냥 그 약간 그 약간 모자라는 배청지라고 있는데 고마시냐 그 배청지한테 두 장만짝 바가지를 실어서 팔면 아니 본전은 사건될 것 아니야 아이고 내가 언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도대체 사람들은 머리를 써야 된다고 남이서 어쨌든 간다 나만 사면 되지 한참으로 아니 그런데 팔기는 파는데 무엇이라도 해갖고 팔아야지 막걸리가 썩었으니까 내 미세가 진동을 하네 내 미세도 그 무엇이냐 그 촌놈 임시로 양반 햄새를 하라고 은툭 고사나게 노는지 양반 햄새를 하라고 그냥 약간 아주 그럴때로 웃겨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1년에 한두 번 마실 수 있는 귀한 술이다 술 이름을 동시라고요 옳지 약간 시큼하니까 초친술술 양반들이 1년에 한두 번 오늘 같은 참말로 명절날이구만 명절날이나 입가슴으로 맛볼 수 있는 초친술이다 시어갖고 내가 팔은 뒤야불어 아이구 참말로 내가 넷째 그날을 못했을까 아이구 아이구 내 참말로 나오믄 하이구 배참지 해결차말로 뭔을 이렇게 뚫냈어 요새 어째쩌 이렇게 살살살 반을 긁어대고 이리야 아니 어째쩐 내가 바보 잡지도 않아서 그냥 문을 이렇게 끄면서 요새 보종기 양양양 비즈니스가 슬러야 아 뭐 뭐 뭐 쇼쇼? 비 비 쇼쇼? 비 집고기 쇠였다고 아이고 그래 그럼 별건 없으쇼 아까는 한 잔 주쇼 저 내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저 비 첨지를 기다리고 있었느니 그 무엇이냐 막걸리 꼬난도 우리집에 아주 귀한 술을 갖다 놨느니 그 무엇이냐 저 에이그 꼴을 보아하니 아우쌍한 사람한테 뭐 양양양 설명을 해봤자 아이고 아이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가셨는데 가만히 가만히 그 끝까지 하자 하니까 비 옷살이 상해서 내 못두겠어 아니 비 옷살이 상하다니 내 사전에 항상 내가 이 동네에서만 내가 양양양이라고 불구하고 나 아이고